국주야, 국주야, 너 머리 위에 보니 파니 이러면서 뜨겁게. 야, 이 형 볼 빨개지는 거 봐? 이런 거 처음 보내고. 열이 많이 오르네. 진짜 화났는데. 미안해, 미안해. 머리띠에 관심 보이지, 머리띠에 관심 보이잖아. 사진 보내, 사진 보내. 보내겠다, 안 되겠다. 파로 인해서 너한테 더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다. 어플 써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플은 꼭 써줘. 그거 쓰고 현모 오빠 앞에 나타나. 어때? 오, 예뻐. 사진 잘 나왔다. 1번이나 2번이나. 2번. 2번? 이거? 오케이. 파에 미친 사람은 파로 우리가 공략하자, 이거. 보냈어, 사진 보냈어? 아니, 안 친한, 저 연락하는 사람이 아닌데. 보내, 보내. 옆에서 막 버셔야 돼. 아, 진짜? 아, 진짜? 옆에서 이런 친구 있어야 결혼해요. 아오, 맛있겠다. 와, 문어 색깔하고. 우와, 이거네. 으악. 색깔 너무 예뻐졌다, 문어. 다리야, 다소. 어? 저거 손으로 뜯어먹어야 돼. 어, 맞아. 자르면. 그렇지. 현년진도 저기 톡으로 먹는다. 그렇지. 그렇지. 맛있다. 이 정도. 나 이렇게 먹고 싶었어. 와구, 와구. 나 국물부터 먹어야겠다. 와, 언니 국물 먹어봤어? 와, 너무 맛있어. 아우, 맛있겠다. 배불러도 라면은 딱 당겨져. 라면은 완전 따로 있죠. 뭔지 올려서. 아우. 어떻게 해. 진짜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네? 음. 어때요? 너무 맛있다. 이 모습. 한복받하고 사랑할 것 같아. 아, 나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사진만 보냈는데? 미치겠네. 답장 안 해. 이상해지는데 뭐. 어우. 와. 야, 이거 죽음이다. 초조해, 초조해. 초조하다. 아, 답장 없다라. 계속 갈 거야. 뭐라 보냈는데? 안 보냈. 사진만 보냈어. 일부러 안 읽을까 봐. 아, 이거 어떡하나. 어차피 사진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사진을 처음 딱 봤을 때. 그 느낌 있었어요. 아니, 일단 너무 이제 피곤해 쩔어가지고 가닥을 봐가지고. 일단 보고 나서. 덮었어요. 덮었대? 아이고 일단 덮었대. 아이고 일단 덮었대. 지나가서 이제 쥐고 이제 다 씻고 이제 다시 보게 되더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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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다시 왜 그러는 거야? 국주가 그게 있어. 매력. 폴메? 눈빛에 매력이 있어. 얘가 왜 연애를 많이 했는지 알겠다고. 오빠는 왜 했지? 오빠는 왜 했지? 국주랑 사귀었던 사람들은 저 눈빛에 반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상대방이 그걸 캐치하고 노력했을 때 어때요? 아니, 그 캐치를 나만 해? 지금 전국민이 다 했는데. 아, 이 맛이다. 라면도 오랜만이야? 아우, 라면도. 아우, 라면도. 아, 야 안 있잖아. 그거야. 이거 진짜. 사람 다 본 줄 아나? 이거 하나 해 놓고. 양념 묻혀야 될 거 아니야? 양념 안 묻히니까 연락이 없잖아. 오빠가 쪽파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파김치를 좋아하는 건데. 양념을 묻혀야지 정말. 고춧가루 묻혔어야지. 아, 이 언니 진짜. 좀 묻혀줘. 고추장을 묻혔어. 아, 만약에 너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양념. 양념이 안 돼서. 핑계거리. 정말로 우리 핑계거리 만들었다. 오케이. 됐다.